끝! few 2! 3! 점! 내려가기 시작! 올라갑시다. 얍 돌아갑니다. 여기가 원합니다. 여기가 어디로 가야 될까. 어디로 가야 될까. 여기 건너편을 한번 사죠. 건너편으로 뭐가 있어. 결너편이지? 어. 뭐 할건데, 왜 여기서 타야 될까. 지금 여기가 목적이니까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위에 앉은 다음에 여기가 이럴때도 이렇게 조용하게 최대한 소리 안아내려는거야 그렇지 수준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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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조심 조심 우연히 조심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중먼리 붙어서 벽이 들린다 하나, 둘, 셋, 둘, 셋. 셋, 셋, 둘. 양말로 할게야 돼, 움직임. 한 말? 여기가 여기에서 떨어지고 나서 멈춘다며 기다려 놓지. 이제 딱 떨어지고 나면 하나, 여기 여기, 나라로. 세고 와야지, 이렇게. 하나, 둘, 셋. 오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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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으 아 예 예 예요 우리의 여기서 나이셔서 내려오잖아 오며 1 어디로 갈 아 이 차량으로 어 러 내려와서 탑체 어떻게 착지할까요? 꼬리 안 나게 착지하고 옆에 보기 좀 제시해 알겠지?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까요? 위에 앉아서 옆에 보고 내려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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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을 이렇게 하나 둘 셋 깨어가는거에요 시작 여기서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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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조심 오 날씨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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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사람이 여기 착지하면 다음사람은 바로 정리해 줄래 앞에가 어디가? 여기가 어디가? 여기가 어디가? 어? 올라가 높이 나 하지 여기가 어디가? 안쪽에 눈에 가는데 어? 어? 잡았어 한번? 이런 옆시 열它 열 큰 둘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